소아과나 산모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공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소아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필수의료과목 전공위는 지난 2014년 2,543명에서 지난해에는 1,933명으로 24% 감소했습니다. 이렇게 10년 동안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위 가운데 90% 가까이는 소아과 전공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소아과 전공위는 304명으로 지난 2014년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정부가 소아과 전공위와 전임위에게 올해부터 매달 수련 보조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공위 모집에서도 소아과 확보율은 26%에 그쳤습니다.